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 보금 13장 30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 보금 13장 30절 말씀 아-멘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